2월 13일 화요일 비판의 화살을 피하는 방법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 승찬이와 엄마는 도서관 가는 길에 같은 반 친구 현서를 만났습니다. 현서와 헤어진 뒤 승찬이는 엄마, 쟤는 우리 반 문제야야. 맨날 지각해서 선생님한테 혼나거든 하고 말했습니다. 승찬이 엄마는 지각하는 이유도 모르면서 친구를 비판하는 것은 좋지 않아 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다음 날이었습니다. 어라? 어디 갔지? 책상 위에 있던 실로폰이 아무리 찾아도 눈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결국 승찬이는 학교에 지각하고 말았습니다. 승찬이는 현서를 문제야라고 말했던 자신이 결국 문제야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는 비판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오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흠잡지 않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러고 보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면 용서해 줄까를 생각하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서로 흠잡을까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승찬이나 현서처럼 잘못이나 실수를 할 수 있겠지요. 그러니 잘못했다고 비판하는 대신 그럴 수 있겠구나 라며 예수님의 눈과 마음으로 서로를 이해하는 재림 어린이가 됩시다. 재림신앙 이음 서울삼육중교회 윤슬 대구국제교회 김태희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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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